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보다도 느리고 심지어 폐지를 싣고 가는 손소래보다도 느립니다. 2km도 안 되는 거리를 차로 이동하는 데 무려 50분이나 걸렸습니다. 남자에게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. 가세요. 선생님 때문에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가세요. 안전운전 때문이라는데 가세요. 근데 가세요. 이거 혹시 차가 고장난 차예요? 창문만 잠깐만 내려주시면 안 돼요? 선생님. 나에서 답이 없는 게 답이야 That's my star